네, 애널리스트 뷰, 오늘은 비전 프로 이벤트에 대해서 또 주가의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E 투자증권 이규화 연구원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 밤이네요. 비전 프로 이제 본격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XR기기, VR기기가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매니아층이 두터운데 아직까지는 막 대중화에 대한 확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비전 프로가 사전이야 분명 호조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출하량은 사실 크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과연 출시가 어느 정도의 여파와 영향을 줄지 흥행 여부 어떻게 좀 점치하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기 반응은 상당히 괜찮고요. 원래 8만 대 정도 초기 수량이 준비가 됐었는데 한 20만 대 정도 지금 판매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일각에서는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의견도 있고 콘텐츠가 이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내일 이제 정식 출시가 되면서 콘텐츠가 추가적으로 아마 공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일부 또 미국인분들 중에는 처음에 이제 텐트 치고 기다린다고 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생각보다는 분명히 수요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또 워낙 충성도가 높다 보니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그 흥행에 대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콘텐츠가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앞두고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 PBL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올랐던 엑셀 관련주들이 또 무섭게 변독성을 키우기도 했거든요. 이벤트 이후에는 과연 어떤 향방을 좀 전망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대세가 약간 저 PBR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변동폭이 좀 큰데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사실 실적이 안 나오면서 PBR, PER이 과도하게 높은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부품도 보면 저평가 받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향후 이제 엑셀 기기 같은 신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신 종목들이 뉴프렉스, 대장격의 종목이 있고 나무가 이런 종목들은 이런 변동성이 그래도 앞으로의 좀 반등에 대한 기회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뉴프렉스나 나무가 같은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갤럭시 S24 이제 최근 출시가 됐는데 반응이 되게 좋잖아요. 저희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에서 15% 이상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이 1분기, 2분기 계속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도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XR 기기주들이 더 크게 뻗어나가지 못한 것이 컨텐츠가 늘 부족하다. 그런데 그나마 애플은 애플 다른 기기들과의 연동에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삼성도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쪽에 더 심혈을 기울일 거 아닙니까? 컨텐츠 쪽에서도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또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컨텐츠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이제 비전 프로 쪽에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TV 플러스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3D 영화를 출시와 함께 130개 정도 같이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ESPN을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관련해서 컨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지금 메타나 이제 삼성 쪽으로 안드로이드 쪽으로 결합하는 과정인 것 같고 뭐 디즈니나 이제 다른 쪽은 오히려 애플하고 지금 결합하는 과정인데 일단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좀 돼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기대하는 거는 NBA 영상 같은 거를 진짜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180도 영상 그렇죠. 그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이제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빠지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컨텐츠 쪽으로의 애플이 어떤 또 그 향방을 보여줄지가 또 관전 포인트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전프로 출시 이후에 뭐 흥행에 대한 여부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출시 이후에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만약에 이제 비전프로가 진짜 잘 된다고 하면은 그 더구전자라는 업체가 거기에 이제 카메라 관련 부품을 지금 납품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비전프로가 잘 되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관련된 XR기기를 빨리 출시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뉴프렉스나 나무가 같은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호조가 나온다면 이제 더구전자 중심으로 그리고 애플도 내놨으니 삼성도 내놓겠지 하는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나무가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긴 했는데 이 두 종목 중심으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장격의 역할을 했던 뉴프렉스와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럼요. 뉴프렉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워낙 탄탄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Q3가 작년에 출시가 됐지만 올해 하반기에 또 중국의 저가 제품을 신제품으로 또 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같이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뉴프렉스 같은 업체는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근데 이제 뭐 XR기기로도 그렇지만 이것이 또 스마트폰과 연계돼서 공통 분모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갤럭시 S24에 지금 워낙 이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공통적인 분모로 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더 있을까요? 뭐 대형주에서는 삼성전기를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정말 괜찮을까요? 워낙 선입견이 있어요. 삼성전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이제 비슷하죠. 이제 워낙 대형주기도 하고 좀 무거워서 계속 이제 주가가 박스권에 좀 갖춰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갤럭시 S24도 사실 분위기가 좋지만 중국 업체들이 아직 AI 스마트폰을 출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2월 말에 MWC에서 아마 중국 업체들도 화웨이를 포함한 이런 업체들이 대규모로 AI 스마트폰을 출시할 거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가 잘 되면 또 가장 삼성전기가 수혜가 클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정말 그러면 올해는 믿어봐도 돼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엑사에 관련해서 변동성을 키웠던 종목분들도 같이 짚어주셨고 최근에 소외됐던 종목군 내에서는 좀 없을까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쪽? 갤럭시 쪽에서는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파트론. 워낙 이제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종목인데 사실 파트론 같은 경우도 PBR이 1배가 이제 안 되는 되게 저평가 주식이거든요. 물론 주가가 워낙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거의 박스권에 머물러서 낮아져 있긴 하지만 갤럭시 S24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정말 잘 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뭐 이런 것도 사실 현대 기아차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50%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서 파트론 같은 종목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소외됐던 종목이잖아요. 다른 카메라 다 오를 때도 못 올랐던 게 파트론인데 저평가에 대한 매력 플러스 이런 부분이 언제 또 빈집에 대한 수급으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 소외됐던 파트론도 좀 예의주시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금 갤럭시 S24 기대감이 높으니까 갤럭시 링도 지금 기대감이 높다면서 관련주들이 올라섰다가 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갤럭시 링까지 확장해서 종목들 봐도 될까요? 갤럭시 링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될지가 중요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카메라와 더불어서 갤럭시 S24 그리고 XR기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최근에 변동성을 뒤로하고 반등에 대한 기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비전프로 출시 이후에 바로 좀 반등에 대한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관전 포인트가 뭔가요? 반등에 일단은 내일 아무래도 이제 출시가 되니까 얼마나 줄이 길게 서있나 얼마나 대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텅텅 비어있다거나 매장에 사람이 없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초기에 워낙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줄은 그래도 꽤 길게 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이슈가 또 한 번 뉴스로 내렸게 되면 그래도 좀 다시 부각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변동성을 키웠던 XR기계들 비전프로 출시를 앞두고 흥행 여부와 함께 그래도 좀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군 중심으로는 여전히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애널리스트 뷰 시간을 통해서 또 이벤트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NHE 투자증권 이규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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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